자 여러분 이정도에요 자자자 제가 이런거 잡는 놈이라니까 뭘 아들한테 팔린다고 뭐 자자자자자 제가 이런거 잡는 놈이예요 처음에 빨간펄로 시작합니다 빨간펄 이렇게 해야지 잘 보시겠지 매니저님이신 리경스 시청자님 짱났고 그리고 오늘 화장품을 협찬해주신 배 규자 현자 사장님하고 슬아의 아드님하고 저까지 다섯 분이서 동출을 받습니다 로드는 다솔낚시마트 쇼미더공항호2 릴은 도요 우러너 인쇼 G2 드래그는 튜닝 했습니다 용스커버리지한테 원줄은 합사 1호 봉돌은 40호 바늘은 스트리트 훅 4호 어 아들 감아 감아 천천히 천천히 그대로 가 야 크다 이거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어머 이야ㅓ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 대박 저 칠자아님 68이다 저거 예ㅐㅏㅏㅏㅏㅏㅏ어요 와이씨 자 7자 넘겠다야 중 1이 인데 키가 저보다 더 커 자자자 보이시죠 아침부터 대강호 원수야 아 대박이다 와아сл 아빠 하면 필요 없어 아들이랑 오면 다 말려를 왕호 나오셨어요 배 사장님 아들이 한 마리 더 잡아봐 멘탈 확 나가 진짜로 오차 잡으셨어요 형님? 오차요 와 뭐야 뭐예요? 네? 뭐하러 뭐예요? 후킹님 달봉님은 건너 뛰고 나오는거 아이고 왕호는 뭐 전 거의 뭐 반포기 정도 했죠 히트! 저 부자 난리 났어 농어 아니야 농어? 어? 아 광원에 어? 쬐는데 농어 아닌가 진짜? 어 뭐야 와 나를 또 뺏었어 나를 또 뺏었어 저거 뭐예요 백위원 사장님 칠십오고 전 전 전 뺏어왔어 뺏어왔어 저쪽에서 구경하다가 입지났어 에이씨 진짜 어? 사짠 넘쳐 그래도 너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진짜 사야될 하하하하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하하하 아니 난 사장님꺼 영상이 다 봐야될거 아니야 아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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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뭐야 아 저쪽 가서 잡았다고 막 막 뭐라고 하네 하하하하 자 자 자 자 자 부러우들 하지 마시구요 아잇 부러우면 잡든가 어 45 정도 되겠죠 45 네 방생같은 소리하고 있네 짠건 안나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회사장님꺼 구경하다가 한마리 저번에 진짜 하하하하 아들 미안해 하하하하 와 와 두 부자가 아주 그냥 제발 좀 남의 자리에서 거기 걸긴 저기서 걸었어도 아이고 저 백위원님 아들내미 낚시하는거 방해 안했어 어디서 생태집 잡고 있어 새벽샛바람에 새벽샛바람에 아들 또 잡았어 아들 아들 선장님 제꺼는 몇센치였어요 아 아 준 5장은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하하하 아들 벌써 두마리야 와 하하튼 이 아들들이 문제요 와 쟤가 거의 거의 50대는거 한마리 잡고 자 한마리 더 나왔죠 드래그는 제가 좀 풀어놨습니다 히트 히트 어라 어 얜 그렇게 큰거 같지 않은데 왜 힘을 쏴 사이즈 괜찮네 자 쏘쏘 육자 조금 빠질려나 육자 되겠다 대강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선생님 맛있는 사이즈잖아요 아 그럼요 자 여러분 육자 나왔습니다 육자 육자 다 물거 같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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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수째 그렇죠 조윤석님 어 근데 한번 씹했던거 다시 넣었더니 그래도 또 무네 아 이건 또 바꿔줘야되겠네 얘는 너무 많이 먹었네 자 채비는 사십 한 칠센치 정도로 짧아졌어요 야 근데 포인트 선정이 되게 좋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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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이님 달봉님 못잡았어 봐 300초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하하 왜그래 막 볼때처럼 댐비니까 내가 300초 남발하는거지 당황했으니까 요즘엔 중학생이 더 무서운 것 같아 한빛국장애님 우리 달봉이 목소리가 크아 형님 오자 육자 잡았어요 형님 짱나꺼 바로협회 조사님 걸으셨어 안큰가? 어어 오자 저한테 물어보시면 작년에 라니니아 영향이라고 생각합 희태야! 대공허다 진짜 이거 작은게 얼마나 한건데? 아 어디 이제 두 마리 잡았으면서 아들이 더 큰거 잡았어요 아 저렇게 에? 와아가 그려? 아들 팔자 한번 가자 벌써 두마리면 이제 달봉이 하고싶은거 다 해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고 제가 방송 보면 달봉이 못잡으시던데 오늘도 옆자리만 야아 형 두마리 잡았다니까 5자, 6자야 봤어. 제일 맛있는 사이즈. 어우 여기 좋은데요 진짜. 올해 그 인천권이 광어 풍년인가 봐요 형님. 아 좋았어요. 선장님이 결단을 하시네. 달봉이네. 매니저님이세요. 멘탈이 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. 물어 뜯기는 건 리경수님인데 왜 걱정은 내가 되는 거지? 왜 그러세요? 우리 사이에. 어? 히트! 나 없을 때 히트야. 누가 누가? 아들? 아들 또 히트야? 아들 옷자 조금 빠진다. 한 47정도 되겠다. 천평이 오늘도 중학생한테 지고 계신다. 나만 지나? 어? 아니 머리 수를 세야지 나만 줘? 저들은 짱낙거님하고 리경수님은 나하고 상대난데. 저들은 저 노피씨야 노피씨. 달봉이 주니어님. 아빠 원방... 야 인마. 너 지금 학교 가야 되지 않냐? 야 아빠 지금 핑크 쓰고 있어. 학교 안 가고 어디 아빠한테 지적질이야. 드디어 아빠를 가르친 날이. 뭘 헉성태였음이에요. 초록색 갈색 잘 물어요. 그때는 해가 없을 때. 네 광따라 알았자. 웜컬러 단차는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지. 진짜 지금. 히트? 야 리경수 어떻게 하냐. 짱낙거 드디어. 어? 야 안 짜고. 짱낙거 드디어. 어? 어쩌잖아. 짱낙거 한마리 건졌어. 어 세호 안녕. 리경수 꽝치고 있어. 우리 일행 중에. 유일하게 혼자 꽝치고 있어. 리경수가 저하고 동출하면 안 돼. 쟤가 진짜 길을 빼나봐. 경호야. 너 형이 추천하는 거 한번 써볼래? 이게 트리거보다 빨간 펄이 더 많아. 히트! 어 저런 왜 그래. 히트! 야 얘 왜 이래. 어? 히팅한 거. 아니야 씨 운좋아서 그런 거지. 진짜 진짜. 아 좀. 와. 아까 잡은 거보다 조금 작은 거. 아 광어가 멸치 먹었어. 멸치. 멸치면 맞겠네. 고소한 방식이 들어왔는데. 오케이! 히트! 히트죠? 자. 이건 드래그를 조금 더 풀어놨는데. 어? 그래도 그렇지? 히트! 오. 대가리 돌려야 돼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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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더 더 더 더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 뺄게요. 어? 오? 오? 어 이거 출장 안되겠다 678? 자 여러분 이 정도에요? 제가 이런거 잡는 놈이라니까 아들한테 팔린다고 제가 이런거 잡는 놈이에요 못잡는 놈이 아니야 낙도야 방어는 한마리 잡아도 저런걸 잡아야 되는거야? 그래야지 경씨야 이쪽으로 와서 하렴 자 이제 빨간펄 야마데스로 빨간펄로 한마리 더 잡겠습니다 경씨도 핑크로 바꾸라고 하세요 들었지? 아 빨간펄? 어 이것도 괜찮아 펄이 트리거엑스보다 좀 많아 되게 뭐 그냥 누구나 잡는 68짜리 뭐 이런거 한마리 잡았습니다 선장님께서 공증 딱 해주셨어 자 4마리째 빨간펄이죠? 4마리 예 예 예 아이고 방생짜리다 그렇지만 마리수는 마리수죠? 음 드럽봉이야? 4짜 될려나? 뭐 암튼 마리수는 마리수니까 레스비님 달봉이만 잡지 말고 리경수님 낚시 좀 가르쳐주세요 하하하하 낚시는 잘해요 낚시는 잘하는데 이건 진짜 적인거야 그 뭐지? 운이죠 운 광호에 히트! 리경수 드디어! 아아 천천히 천천히 어 릴링 좋아 릴링 좋아 해냈구나 아 해냈어 해냈어 더 더 땡겨야지 어어 그렇지 아아 면방생 돼 45 45 45 45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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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그 거적은 벗고지 아우 나 진짜 왜 창피한거 내복시냐 하하하하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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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머리만 해요 아 나 진짜 야 너 그 꼭 그거 썼어야 됐어? 하하하하하 우리를 이제 싸우지 말자 네 우리 꽝 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다 뭘 해도 이쁘네요 아들 아드리트 오 크다 오. 니트야 아들 아들 야 크다 코코코 불어줘 풀어줘 풀어줘 고맙습니다 사이즈는 준수하긴 한데 리경스 추까지 같이 걸려가지고 아 잘 나오니까 즐겁죠 형님 입에 테이프 붙이고 하죠 릴라 오랜만에 왔다 고릴라야 이 자식이 오랜만에 왔구만 형한테 사태질 먹고 300초 300초 먹고 싶냐? 너 300초 외기자마자 한 마리 또 왔다 히트 아니야 아니야 히트 다섯 마리째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사부장님 사장님이 뜰체질 막 해주셔 자 여러분 광어는 이렇게 잡으시는거에요 여기 율로 타신대 다솔 핫프루 야마데스 선수 히트 선수? 하핳 장래 와 오늘 많이 나온다 와 여러분 올해 인천광어풍년이에요 야 크다 이건 아 왜 그러냐 아들 와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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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익 야 너 진짜 저 아저씨 이렇게 귀죽 끼우면 안 돼 와 쟤 또 칠자야 같은 다섯 마리인데 아들은 칠자 잡았어 나하고 사이즈가 쟤 대공은 두 마리 끼고 오광이야 키네시 형님 아 형님 저도 오광했어요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와 쟤 대단하다 진짜 아들 아들 너 칠자 두 마리지 네? 칠자 두 마리지 네 다섯 마리 어 야 아저씨도 다섯 마리야 쟤 그러나 이제 난 칠자는 없지 너 고마웠죠 예 아이고 오광 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닌가 이거 아이즈는 아들이에요 68도 있었어요 선장님 저 저 68 60은 없잖아 원래 중학생 애들이 요즘에 이길 수도 없어 그 중학생한테 발리는 그 세 분 계시잖아 릴라 형님 기회였을 때 기록 깹시다 팔자 마 형도 아 자식 그러고 싶지 달리오 형님 아직 10시 전입니다 오늘 인생고기 갑니다 형님 인생고기 가겠습니다 하프로 다솔락시마트 야마데스톨트 두톤 자 화이팅 화이팅 오우 오우 놓칠 뻔했어 엇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하죠 오 Simply 멍하니 있다고 헉 건드린 놈 dic 광어 아닌데 광어다 이거 왜요 아 이거 사이즈 재야되는데 이거 방색 사이즈네 where 방색은 넘는 데 네 сколько 오늘 모델 많이 하시네 예 그러게요 여섯수 딱 사 딱 사에요? 쭈니님 덜봉님 너무 많이 잡으시면 다음 어버까지 끌어다시니 저주하지마 무서워 죽겠어요 요즘에 꽝찜이 아주 그냥 볼 때도 그런 볼 데가 없어요 이건 웜을 맞춘건가 히트 좋았어 오늘 7마리 채네 설명 좀 하려고 해도 들어가네 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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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근데 이거 아 감사드립니다 손맛은 당차요 그래도 예 7마리 하고 있습니다 애가 작아서 원도 많이 안 찢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아들 대공원 2마리 랜딩하는 거 깜짝 놀랬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에요 큰데 당황해봐 집중 팔고 다 털려 아 아 아우 씨 왜 어 나 나 짱났고 짱났고 나 털리대 탁 펴진거 그때 봤어 하필 아 아쉽다 다솔락시마트 슬랩스틱 투톤 4인치 웜입니다 사실 배스홈이에요 근데 여기 커팅이 돼있지 투톤을 한번 바꿔봅니다 이야 진짜 이걸로도 나오면 저 오늘 어복 터진거에요 막씨 워터멜론 추천을 하하하하 참 얼척이 없죠 야슬퍼스님 꽝칠 땐 인상이 험악했는데 일곱사니까 하하하하 저 마스크 마스크 쓸게 마스크 아 오늘은 세상이 하늘빛이 파란게 아니고 핑크빛이네 아우 좋네 덕화형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좋아 한마리 잡고 있는 리격수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하하하 와이프가 보고 있대요 하하하하 낚시가서 뭐하는거냐고 하하하하 이와나 아와나님 바닥 콩 찍고 쭉 들고 갑니다 그러다 또 콩 한번 내려놓고 또 쭉 들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액션은 따로 주지 않아요 하하하하 그것이거든 하하하하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 여기 잘나 아 아 미치겠다 아 때렸는데 아 미치겠다 광어 있어 아 진짜 이빨자국 있는데 조금 조금 갈라졌어 됐어요 스트레이트 훅은 웜이 빠지거나 그러잖아 찢어져서 나가면 몰라도 하하하하 아 이거 광어 아닌가봐 바로 깐 데도 없어 또 계속 가도 돼서 계속 가도 돼서 히트 히트야 나 짝 짝나꺼 짝나꺼 히트 사짜 사짜 세 마리인데 운동사마님 오늘 사용한 웜 칼라는 특히 반응이 좋았던 칼라는 뭐예요 빨간 펄입니다 밝은 빨간 펄 펄 트리거엑스 빨간 펄 아니에요 다솔락시마트 야마데스 야마데스 솔트 5인치 빨간 펄입니다 왔대니까 리경스 왔어 히트 면방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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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내주더라도 경스님 눈물난다 니 얼굴이 보여야지 자 응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자 여덟 마리째 작다 여덟 마리째죠 작아요 작아 진짜 어른이 한다고 애들도 하면 되나 이거 작아요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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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용 될거같아 드래그를 못쳐 어? 아 이런 장대 장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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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4공했어 후니 형님 아 올만 쿨님 오늘은 어떤 놈이 잘먹나요 오늘 빨간 펄 두 마리 오? 오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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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광이에요 오광 사짜? 낙관형 히트? 어우 짱락과 오광이야 오 오짜 오짜 와 연옥사랑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봉님 짱락과 친구 왜 왜 물고 가만히 있었지? 이거 장대 아니야? 자 몇 센치일까요 과연? 작은데? 이거 너울에 살짝 콩 하려고 하는데 막판에 조금 방색, 면방색? 방색 사이즈 아니야? 어? 아 빠졌어 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 빠졌어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39.5 아 그 정도 됐어요 빠졌어 빠졌어 대광 대광 아니 근데 작았어요 작았어 그동안 인천시즌에 오후 쇼크 안하는데 히트! 7광이야 7광 너 7광이냐? 7광 어우 동점이야 장대 같은데? 장대 같은데? 장대 같나 6광 1장대 아 전 빠졌어요 어? 저 앞에 또 또 히트다 다 다 장대야 장, 장대밭치네 제발 막씨 경수야 제발 너도 뭐좀 걸어봐 자 끝났습니다 자 45 참 오랜만에 되게 즐겁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휴 늦은 시간까지 새벽, 꼭두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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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